1, 2, 2, 3, 4, 5, 4, 5, 6, 7, 8, 9, 9, 9, 10, 10, 10, 11 and 11, 12. 당신이 딱히 문제되진 않아요 그냥 또 하나의 배울 기회랄까요? 잠시만요 2. 4. 4. 3. 1. 보니 더 이상한거같아요 파이팅 ㄷㄷ 물러내요! 벌써 끝났다니? 너도 나중에 꼭 해봐. 한글자막 by 한효주